강정마을회가 어젯밤 마을총회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 수용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투표가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정마을회관 1층에 투표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어젯밤 마을총회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에 대한 마을의 찬반 입장을 주민투표로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투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마을 향약에 따라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20살 이상 주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총회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에 마을총회에서 관함식 개최 수용을 반대하기로 결론낸 사안을 다시 총회를 소집해 논의한 데다 주민투표법에도 위반된다는 겁니다. 주민투표법에는 발의일로부터 23일 후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고 투표 임명부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가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사법 대응도 하겠다는 입장. 관함식 개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놓고 찬반 주민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